여러분 12월 27일 날 선관위가 그냥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싹 뺐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냥 대내외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대선 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도 그동안 갈고 닦은 선거 4기 수법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식을 통해서 사전투표를 마음껏 조작하겠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 조작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안심하기 위해서 위조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 반드시 긴 요하고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투표관리관 이미지 파일을 계속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월 27일 날 선관위가 보도자료 냈지 않습니까 공명선거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그냥 국민들한테 우리는 계속해서 위조투표지를 제조생산 투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대내외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거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인 수가 사전투표율이 한 달 전에 딱 확정이 되면 이번 총선의 선거인 수가 3천 얼마가 나온다 딱 그게 나오면 뭡니까 그다음에 뭐죠 지역구별로 선거인 수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거구마다 조작값이 다 더해지게 되면 몇 표를 쑤셔내야 되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몇 표를 이 두 가지 단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조작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합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여러분 한두 줄이면 됩니다 너무나마 조악하기 때문에 왜 한쪽에서 빼앗아 한쪽에서 넘기면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더 쉽죠 사전투표 선거인 수에서 몇 프로만 해가지고 그냥 수시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값이 몇 표씩 쑤셔내습니까 진교훈이 100표를 받으면 100표씩 진교훈이 200표를 받으면 200표를 더해 준 것 같습니까 강수구의 가양일동에 진교훈이 100표를 받았으면 선거하니까 뭡니까 100표를 더해 주고 가양이동에서 여러분들 200표를 받으면 200표를 더해 주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얼마나 간단하겠으면 진교훈이 받은 것 더하기 뭡니까 꼭 같은 수를 수시원 넣도록 그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쫙 돌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공 박사님 그래도 아무리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도 그 좀 사람도 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9분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밝히는 제야 전문가가 자기가 일을 도와주는 조교가 있는 게 아니고 혼자서 작업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한두 명이 다 하는 겁니다 물론 지역선관위에서 실물 위조 투표제를 투입하는 것은 지역선관위 사무국장들에 다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전산 조작은 한두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 왈 한두 사람이면 공 박사님이 다 할 수 있습니다 9분 공직선거를 분석하는데 저 혼자 다 했는데 제가 무슨 연구 조언이 있습니까 뭡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혼자서 다운로드 받아 하는데 전산 이런 익숙한 사람들은 혼자서 다 다 개수 조정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단계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핵심이 뭐죠 위조 투표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전 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내 외부의 여러분들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베테랑입니다 9분의 부정선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런 베테랑 여러분들 일들이 10월 10일 총선을 맞닿아 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국민들이 관철시킬 수가 없으면 국힘이 대피합니다 탄핵선 개헌선 다 무너질 거고 200석 이상을 단독으로 받을 겁니다 하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국민들의 이름들 열정이 함께해 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만일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미구나 고우나 국힘이 큰 폭으로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전산 조작 전산 조작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에 전체 윤석열 후보가 빼앗긴 표가 120만 표입니다 이재명 씨가 여러분들 가져간 표가 120만 표 사전 투표만 240만 표를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만졌는데 운 좋게도 윤 후보가 24만 7,77표 차로 이긴 거 아닙니까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의 부산 서구 결과입니다 왼쪽이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직관적으로도 좌우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거의 그리고 윤 후보는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사전빼기 당일에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이재명은 표를 대줬기 때문에 사전빼기 당일에 항상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엄청나게 크죠 왜 큽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했으니까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오차범위인 0의 3% 정도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다 수정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 투표 득표율 거래프입니다 이게 정상투표하고 조작투표의 차이인 겁니다 이게 성동구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조작을 해놓으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뚱뚱한 차이가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추적을 해 가지고 선관위 사기 세력들이 뭐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다 수정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 투표 득표율에 차이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을 할 수 있는 힘은 뒷배경은 위조투표율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전국의 모든 선거에서 다 한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모른다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구 수선구 이거는 총선 4.15 총선입니다 이게 4.15 총선 이름 조작을 해놓으니까 뚱뚱하잖아요 주호영 함께 훔쳐가 김부경 함께 더해줬네요 2016년 20대 총선은 정당 타원의 조직적인 조작은 없었습니다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작지 않습니까 그냥 시각적으로도 초등학생도 이름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왼쪽이 2016년도 경기의정부시값 여러분들 선거입니다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런 거지 않습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해 조작을 해놓으니까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의원 이번에는 안 나오죠 이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강세창 후보한테 후보를 훔쳐가지고 그게 좌우가 큰값이지 않습니까 큰값이라는 것은 사전투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로가 당일투표 득표로에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거는 통계학의 이름들 대수의 법칙이 완전히 위반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유력한 증거지 않습니까 대학 교육을 나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걸 덮는 거가 국민의힘이고 윤대통령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무슨 뭐죠 잘생기고 똑똑하고 영어 잘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한 장관 이 선거부정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겠으니까 해결을 못합니다 서울법대 출신의 서울의 중산층 출신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란 것은 출시에 도움이 되면 뭡니까 개폐듯이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들 감방을 쳐넣겠지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촌놈들은 우직해가지고 손해가 되더라도 있죠 어른일이 있으면 몸을 던질 수 있지만 서울 중산층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이익되면 하고 아니면 뭡니까 살 피하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윤석열이가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게 유복하게 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인 겁니다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호감을 갖고 있죠 잘생기고 똑똑하고 부유하고 하니까 그러나 한동훈 씨가 선거부정 문제를 들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서 국힘은 대패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우파 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네가 책임지라 이렇게 사람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사람이 옳은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국의 엘리트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뭡니까 다들 이해관계 빠삭한지 나라가 망해도 한참 망할 나라입니다 어떻게 선학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이 나중에 고생길로 들었어도 그냥 내 우선 자리 하나 이런 겁니다 머리가 좋은 게 능사가 아니고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한 반듯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윤 대통령이 이런 꽃감아 타고 우유하지만 인생 모르는 겁니다 송영길이 감방 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써야 되는 올바른 쪽에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정부 시에 2020년 4.15 총선에 이게 이런 보시게 되면 이게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이아 전문가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서 뭘 찾아 냅니까 조작값 규칙을 어떻게 이용해서 표를 이동시켰는지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걸 조작값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진짜 조작되기 이전에 사전투표 득표를 구해가 차익값 진짜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해가 차익값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널리 신하고 날렵한 차익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를 안 했다는 증거잖아요 이거는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2020년 4.15 총선만 밝힌 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모두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그동안 실시했던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되던 당시에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부총장 보궐선거까지 소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전무가 다 밝혀진 겁니다 거의 여러분 전무가 다 밝혀진 시점이 2023년도 1월 무렵입니다 도둑놈들 시리즈가 여러분 왕관된 것이 6월 달입니다 5권에 그런데 대통령이 입을 다 다문 겁니다 신년사에서 입을 다문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양반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할 겁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죠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문는데 무슨 한동훈이 입을 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한동훈 바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쿨하게 보는 겁니다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런 조작상태에서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나라를 그냥 적치야로 넘긴 것이고 국민들을 팔아먹은 것이다 그래도 그 사람도 할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국민들을 선거 부정을 장악한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주도하는 일당 지배체제에 대한민국을 그냥 넘긴 겁니다 누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신년사에 나와서 민생이 뭐니 뭐 나발이니 뭐 떠들어 사도 얼굴 보니까 별로 안 좋네요 고민이 많은지 그냥 뭐 이런 지금은 좀 덜 하겠지만 한 두 달 전만 하도 이런 이야기하게 된 비난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는 인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서울법대를 나온 놈이나 고대법대를 나온 놈 아참 지 이익이 되면 뭡니까 그냥 나라도 팔아먹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그렇게 뭐 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불쌍하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느 놈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자 여러분 이 투표관리관 날인을 개인 도장을 찍게 만드는 일을 이제 이번이 절요의 기회인데 한국 국민들이 이걸 살릴 줄 이런 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이 소위 재검표 현장하고 그리고 금정기일 같은 부분에 가장 금정보전 절차에 가장 많이 참여하신 분이 권호영 변호사입니다 권호영 변호사 아마 저하고 거의 동갑일 겁니다 이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인을 4인 투표관리관 개인 소유 소재한 인장을 날인하라는 공직선거법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위조투표지 제작 투입으로 선거 결과 조작의 부정선거가 지속되는 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권호영 변호사가 가장 경험이 많은 연장자 변호사신데 이분 이야기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무기능을 이런데 힘입어가지고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9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위조투표지를 투표하며 투입하는 일을 계속할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만 하면 또 제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권호영 변호사님 말씀이 그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냥 조작이 일상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일괄 제작해서 투표관리관 인장으로 만든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유하는 투표관리가 아닌 날인의 문제 위조한 투표주와 투표함 투입이 가능합니다 인천 부평 서울 서초 전부입니다 대한민국 왜 4.15 총선에 전부 여러분들 호남권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모두 다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특보술을 다 조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국에 모두 다 뭡니까 선관위가 만든 3805개의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위조투표제를 다 만든 다음에 쑤셔 넣은 겁니다 선거일 3일 전인 3월 6일 1호일에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중단구 소재 도장집에서 투표관리관인을 배달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3일 전에 받았던 모양이죠 옥인당에서 만들었네 인감도장을 여러분들 인쇄에서 사용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왜 인쇄에서 사용하냐 도장 찍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신나간 놈들이 있습니까 국민들을 완전히 개돼지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그냥 가재 개 붕어 도다리 참치 뭡니까 정갱이 뭐 뭐죠 고등어 이런 겁니다 도장 찍을 시간이 없으니까 인쇄 도장을 사용한다는 것이 선관위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 윤 대통령 책임질 겁니다 보세요 내가 뭐 윤 대통령 미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꽃가마를 타고 있지만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데 혁혁한 공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2조 1항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의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 안에 사인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개인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은 이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공직선거법의 57조 2항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이 함께 공직선거법 따위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가 도장 인쇄를 포기하지 못한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 이 이야기 이 선거 문제를 자주 봐온 보이오원의 김미영 여러분들 원장이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제발 좀 진지해지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장 인쇄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 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아수라당 세상을 그대로 둘 겁니까 선관위가 12월 27일 날 제도 개선안을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못하겠다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겠다 그거는 여러분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위조투표지 계속 쑤셔 넣겠다 전산조작으로 후보별 특보소 조작하겠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애들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박주현 변호사한테 상시하게 이야기하네요 사전투표함이 행랑식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벌리면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행랑식 사전투표함 그대로 사용하고 개인 도장 날인도 안 하고 사전투표 수기 선거인 명부도 안 만들고 뭐 부정선거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알려진 바로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실제 투표일보다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뻥튀기 한 다음에 위조 및 유령사전투표 자수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그만큼 만들어 쑤셔 넣을 겁니다 쑤셨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전투표하면 행랑식이기 때문에 그냥 아가리를 딱 벌리면 그냥 얼마나 쑤셔 넣을 수 있습니다 위조 투표지는 여러분들 투표지가 정품임을 인정하는 그런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행랑동 인쇄소에서도 인쇄할 수 있고 도봉동 인쇄소에서도 인쇄할 수 있고 그래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선거인 명부도 없으니까 사전투표는 얼마나 뻥튀기 할 수 있는 거죠 사전투표 뻥튀기 유령사전투표도 확보 그만큼 전산조작 그만큼 사전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 행랑식 사전투표하면 아가리를 불려가지고 미리 준비해둔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죠 민경호 의원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요즘에 이제 공천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조금 과격한 이야기를 하실 수는 없는 입장인데 사전투표 관리관이 있는 사인 개인 도장 날인 안 하면 직무유기 고소하겠다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입시다 사전투표 관리관은 대개 구청 과장급 공무원이 하는 듯합니다 국민의힘 지자체장에게 사전투표 날인하게끔 지시하도록 하고 구청 앞에 프랜카드를 컵시다 아울러 유령 선거인을 없애도록 행정안정부와 관장하나 선거인 데이터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강하게 어필합시다 1월 중순까지 선관위 압박 차원의 단체들 재규합해 선거제도 개혁 종력전을 전개하고 이후는 사전투표 관리관 심리적 압박 작업을 합시다 이렇게 민경호 의원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